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펼쳐서 한 번 보자고요. 이게 선정이고 여기 아까 성실이라고 그랬죠? 신. 이쪽이 인, 의, 예, 지, 자. 불교적으로도 써볼게요. 이게 이미 불교적이네. 유교적으로는 여기 경이라고 했어야죠. 자, 여기가 이제 보시, 계율, 여기는 반야, 이쪽은 인욕, 이쪽은 정진이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육바라밀로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주역이랑 불교랑 같이 연구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보시가 양목, 목기운이다. 계율이 금기운이다. 반야가 물기운이다. 인욕이 불기운이다. 정진은 토기운인데 마이너스 토기운이다. 선정은 토기운은 맞는데 플러스 토기운이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실 리가 없어요. 제가 연구하다가 알아낸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재밌냐면 무조건 양토가 중심이니까 일단 깨어나야 돼요. 그 전에 뭘 하셨던 양토가 바로 서야 돼요. 공부는 무조건 양토부터 시작 이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해서 육바라미를 두루 하시다가도 양토가 일단 서야 중심이 선다는 건 아시겠죠. 선정이 일단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시작이 선정부터 설명되는 게 그 전에 보시지게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딱 선정에서 답이 나와야 그다음 보시가 거듭나게 되고 계율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토가 서면 중심이 선 거예요. 양토가 사실 중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양토가 선정이 딱 서 있으면 선정의 같은 동목이 뭐죠? 플러스 토, 마이너스 토니까 마이너스 토도 같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시면 저절로 성실해지십니다. 정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참나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정진력이 나와요. 여러분은 참나에 접속했을 뿐인데 선정으로 참나에 접속했더니 선정이 나를 끌고 가요. 선정이 계속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합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정진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의지력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참나랑 하나가 되니까 절로 더 깨어있고 싶은 마음, 더 양심적이고 싶은 마음, 더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솟구친다는 거예요. 이 정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깨어있으면 일단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깨어있음이 흐르게 된다. 깨어있으면 흐르게 된다. 이제 멈추는 게 싫어지고 깨어있음을 깨는 게 싫어질 정도가 이게 지금 성실한 거 아닙니까? 멈추자니, 멈추자니, 멈추는 게 뭔가 이렇게 안 느낄 정도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몰입책 사보세요. 제 몰입책 말고도 몰입 그러면 이게 흐른다라고 표현해요. 노력을 안 해도 흐른다. 깨어있었더니 노력을 안 해도 흐르는 게 사실은 정진력입니다. 노력을 해서 나온 정진력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해도 참나가 나를 끌고 가는 그 정진력. 그게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정진바람일이에요. 내가 그냥 애써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선정바람일을 닦았더니 저절로 참나가 나를 끌고 가요. 억지로 노력했는데 이제 노력을 떠나서 나를 참나가 끌고 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바람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요. 내 마음을 이끌어요. 이게 진짜 정진입니다. 이걸 맛봐야 내가 억지로 했던 노력은 이런 거죠. 심장이 뛰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건 아직 노력이고 바라밀은 뭐예요? 심장이 알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심폐소생을 안 해도 알아서 띄고 있는. 마찬가지로 참나를 만나려고 막 별짓을 다 하죠. 그것도 정진입니다만 정진바라밀이라고 하려면요. 바라밀은 깨끗한 정진이어야 되잖아요. 참나에서 나오는 정진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손을 떼는데도 참나가 날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해야 여러분. 그래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가 흐를 때 여러분은 선정과 정진의 바라밀의 두 덕목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선정도 내가 막 깨어있으려고 노력할 때 선정도 선정입니다만 참나랑 하나가 돼서 힘을 뺐는데 참나가 또렷해요. 이게 선정. 그 참나가 흘러요. 정진. 이 정도면 죽이겠죠. 명상하시다. 이 정도만 되면 살만 나죠. 이게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이 덕목들이 각성되고 그 다음에 선정은 선정 안에는 선정은 알고 보면 공적 영지의 참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텅 빈 마음도 일어나지만 영지라고요.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참나는 원래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참나를 만나보니 참나는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고 있죠. 이 알아차림은 지혜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참나랑 만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각성되는 게 이 영지라고 하는 거는 직관이에요.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본래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직관이에요. 이 직관에 기반을 해서 올바른 사고를 하면 이 직관 플러스 올바른 분석이 이루어지면 반야,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아공, 복공, 부공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나의 원리, 자아의 원리, 이 우주의 존재들의 모든 존재들의 원리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원리들 하나하나가 자명하게 알아지는 게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알아집니다. 선정에서 나오는 직관력이 분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선명하게 개념적으로까지 설명이 될 때 진리들이 하나씩 설명이 될 때 반야, 지혜를 얻고 그 지혜는 반드시 보세요. 또 이 축에 있죠. 이 물기운의 반대가 불기운이죠. 물과 불이 반대인데 이 물기운이 지혜가 꽉 차면 밖으로 예절, 뭐냐 이 지혜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얻은 지혜로 내 삶을 꾸리게 됩니다. 예절이라는 건, 인욕이라는 건 수용과 조화거든요. 남을 수용해주고 조화를 이루는 거라 이 진리가 새롭게 내 안에 일어났죠. 이 진리가, 이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지혜가 일어난 거죠. 지혜가 내 안에 정립이 되면 그 정립된 지혜를 내 마음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앞으로 그렇게 살게라는 게 수용.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수용입니다. 자, 이게 진리구나 하고 알아내는 건 지혜인데 알아낸 지혜를 수용해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용해주고 이제 내 삶을 이 진리의 맞추는 것, 조화롭게 만드는 작업이 예절과 인욕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 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알고 내 삶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알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당에 오셔서 이렇게 자꾸 제 얘기 들으면 아, 나는 가서만 또 아는 것 같고 집에 오면 잊어버려. 그래도 남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아는 작용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제 얘기 들으실 때 맞아 할 때 수용도 같이 일어나요. 맞아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이 일어납니다. 표가 안 날 정도로 수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도 은은하게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이게 미세하게라도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수용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 안 하면 힘들어지는 단계가 와요. 아니 길을 갔더니 누가 아, 그거 먹지 말고 나쁜 거야. 저쪽 갔더니 또 먹고 있었더니 또 누가 그거 먹지마. 건강에 안 좋아. 뉴스에 나왔어. 아니야. 어디 갔더니 의사가 또 먹지 말이야. 그러면 처음엔 반발하겠죠. 인욕이 안 됩니다. 치욕이다. 이건 나에게. 치욕이다라고 느끼지 인욕이 되진 않아요. 인욕은 치욕을 참을 때 인욕이거든요. 치욕이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자명한 근거를 대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조금씩 수용이 일어나겠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그 말을 정확히 듣기만 해도 수용은 사실 일어나요. 내면에서. 체면상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맞는 것 같다. 이게 있어요. 맞는 것 같다는 순간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것 같다가 이미 수용이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씩 수용이 쌓이죠. 어느 지점에 가면요. 안 하고는 계속 하자니 힘들어지는 단계가 와요. 안 하고는 못 배기겠는 단계가 오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인욕과 이런 예절이요. 자꾸자꾸 여러분을 여러분이 새로 알아낸 진리에 맞추는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흔쾌하게 일어나면 인욕바람일이 돼요. 진리네. 근데 애고 상태에서는 아까 같이 힘이 많이 들지만 참나 상태에서 진리라고 판단해 버리면요. 참나 상태에서는 바로 수용해 버립니다. 진리를 참나가 왜 수용 안 하겠어요. 참나는 진리 자체인데. 그러니까 깨어서 올바른 말을 누군가 나한테 충고를 하거나 올바른 말을 팩트를 전해줄 때는 깨어서 들으세요. 애고로 들으면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건 치욕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몰라하고 참나 상태에서 자명하면 따를 수밖에 하면서 들으시면요. 금방 수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나는 더 자명해지고 끝나버리는데 애고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말이 맞으면 내가 뭐가 되니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참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주장하고 왔는데 저녁에 보니 내가 틀렸대요. 그럼 원래 자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고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말은 이렇게 바로잡아달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 말하자니 참문이 말이 아니고 막 이제 혼자 끙끙 알 뿐이죠. 이게 그게 인욕바람일이 안 되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을 빨리빨리 바꿔나가시면 여러분 보살이 되시는 물 흐르듯 자명해지는 게 보살이거든요. 보살은요. 제가 아는 보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실감나게 느끼는 보살이란 존재는요.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역량이 딸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제일 자명한 쪽으로 늘 옮겨 다니는 사람이 보살의 반대 볼까요? 소시오패스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욕심꾼. 욕심꾼은 늘 부족하고 역량이 딸리지만 자기가 아는 최선을 다해 이익이 되는 쪽에 옮겨가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옮겨가요. 물 흐르듯이라는 게 물이 돌멩이 만나면 바로 피해가죠. 바로 낮은 곳으로 가죠. 조금이라도 더 이익되는 쪽으로 물 흐르듯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거물이 돼 있어요. 물 흐르듯이 욕심 가는 쪽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뉴스에 등장하죠. 그렇죠? 거물이 돼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요. 만약에 보살은 반대라면 어떤 존재이겠어요? 물 흐르듯이 자명한 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미 잘못한 게 명확히 지혜를 통해 얻어졌을 때는 반드시 수용해가지고 반대되는 쪽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보살이십니다. 보살. 자명한 쪽에 가 있기. 어제까지는 내가 이쪽 진영에서 시일을 하더라도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하니 자명해야 돼요. 다음날은 이쪽에서 시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무섭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요. 그런데 이게 이익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가 더 준대.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꾼이지만 여기가 더 자명해.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보살입니다. 참나가 자명하다는 것에 가 있어요. 너 어제까지 너 그런 생각 아니었잖아. 아니 밤중에 자명해진 걸 어떡해요. 일단 자명해지면 무조건 수용하는 삶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에 가 계세요. 그런데 그 경지를 보통 알아도 못 가는 게 알고는 안 할 때 못 가죠. 알았는데 수용을 안 해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떤 교수님이 위대한 박사분이 동양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평생에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시다 제 강의를 보다가 헉 했어요. 몰라를 한번 해봤더니 몰라가 뭐야? 그래서 내가 몇십 년간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구축했는데 몰라 따위 하다가 몰라 하다가 견성을 했어요. 견성을 하고 자기 걸 보니까 다 에고가 만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몰라의 전도사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다음날부터 제 유튜브를 끊느냐 죽을 때까지 내가 내 학계에서 만든 내 체면이 있고 내 명성이 있는데 이걸 안고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진리 자명한 쪽으로 가느냐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세게 올 때 고민이지 약한 건 여러분도 다 해요. 그런데 진짜 내 체면이 걸리고 내 평생 해온 어떤 업적을 날려버릴 수 있는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딱 이게 봐야 됩니다. 천주교도 예전에 뭐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막 잡아다가 못 받아들인 거죠. 지동설, 천동설 싸움에서 사실은 자명한 건 언젠가 입증 받습니다. 그거 못 받아들여가지고 체면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 교리가 주장해온 게 있는데 그거 날아가잖아요. 어떻게든 막고 싶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절대 못 막는다. 자명한 건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는데 근원적으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요. 일시적으로라도 나 죽기 전까지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죽은 뒤에 터져도 내가 모르니까 상관없고 살아서는 내가 얻은 거를 누리고 싶다는 거죠. 이번에 내가 주식 대박이 났는데 대동세계가 온대요. 잠깐만 나 좀 누리고 왔으면 좋겠지 않을까? 막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런데 아니 지금 나 지금 방금 그 고생하다가 방금 나 대박 났는데 나 좀 누리고 저기 맞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세계가 온다고 해도 좋은 세계에 와서 주식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중생심도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런 중생심을 무시하고 없애라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이 인욕바람이다. 원리를 알고 다스리시라 이거죠. 무작정 누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참나 안에서 자명한 진리를 얻을 때 그리고 자명한 진리는 선정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선정 속에서 자명한 선정에서 오는 직관으로 자명한 분석을 했을 때 나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몰라를 하시면서 진리를 곱씹으시면 지금 뭔가 내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명상하시면서 몰라를 하시면서 홍범 14조의 있는 진리를 자꾸 곱씹어보세요. 뭔가 이 중에 몇 가지만 수용이 돼도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수용이 돼도 여러분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만 해볼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만 수용하셔도 여러분 아마 보살 되실 거예요. 쿨하겠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어. 아무튼 서로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이런 말 여러분 와이프가 해도 좋고 남편이 해도 좋죠. 난 오늘부터 너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 아무튼 고맙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안 그러세요? 우리 과거에 뭔가 다 죄들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난 너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어. 나의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난 게 돼요. 매 순간이요. 매 순간이니까 그 전까지 과거는 또 나는 집착하지 않겠어. 지금 이거 하나만 여러분 삶에 수용이 돼도요. 여러분 삶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공식만 알면.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공을 들여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서 수용하고 나면 그제서야 제대로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덕목 사랑과 정의의 덕목까지 온전히 구현되면 여러분 마음에서 여섯 장 꽃잎이 펴서 여섯 장 꽃잎이 피면 이게 극락이고 정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토사람이 된 거예요. 정토에 사시게 됩니다. 온전히 정토에 태어나세요. 이 중에 선정의 꽃잎만 피어도 사실 여러분 정토에 한 달이 걸칩니다. 왜? 이제 천국의 마음을 나는 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접속 가능하거든요. 이 중에 선정 하나만 얻어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사랑을 실천할 때도 일시적인 접속이 되고 어디든지 일시적 접속은 돼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 줄 때 여러분 잠깐이라도 천국을 체험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바람일의 마음으로 했을 때는 뭐든지 천국과 접속이 됩니다만 특히 선정은 선정은 쭉 흐르잖아요. 선정이 제대로 닦으면 참나가 쭉 흐르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로 이끌어내요. 선정부터 제대로 된 천국 접속이 시작됩니다. 일시적인 접속 말고 안정적인 접속을 하시려면 선정을 닦으셔야 돼요. 선정이 바로 직방으로 접속하고 이게 아주 거기 천국에 눌러앉는 비결이에요. 일단 선정이 잘 닦으면 왜? 내 안에 있는 늘 참나랑 수시로 접속하는 법이 선정이고 바로 다른 조건 없이 바로 접속해요. 그리고 접속해서 눌러앉을 수도 있어요. 선정이 잘 닦으면 이거 하나만 해도 일단 참나랑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알고 접근하시면 천국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미는 게 천국에 접속하라 입니다. 접속하라. 지금 접속하고 계시죠? 몰라라도 하세요. 육바람일 중에 하나라도 한돈만 판다. 일단 몰라라도 파세요. 몰라. 선정 하나라도 파세요. 일단 선정해서 접속하시면 접속하면 참나 공적용지 텅빈 알아차림과 접속해 버리니까 일단 선정만 닦아도 여러분 참나를 만나요. 지속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1초라도 참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럼 그 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하나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천국 접속하신 거죠. 나머지 6장 꽃잎을 다 피우는 거는 더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몰라를 해서 참나를 만나시면 하나님을 만나시면 일단 여러분은 천국에 접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게임 이름이 천국이고 지금 접속하라. 옛날 4대 성인들이 와서 지금 우리끼리 농담으로 분석해 봅니다만 4대 성인 중에 다른 성인들은 게임 원래 출시하기 전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 하거든요. 제한된 사람한테 시켜봐요. 해달라. 4대 성인 중에 다른 분들은 되게 좀 그 지역에 제한된 사람들을 천국에 접속시켜 봐요. 네이수님이 좀 다른 게 오픈베타 테스트랍니다. 땅끝까지 모든 인류를 다 접속시켜라. 이제 제한을 안 둬요. 다 시켜. 제자들한테 너만 하지 말고 다 시켜. 지금 땅끝까지 교회가 서 있죠. 접속시키겠다고. 한 2000년에 왔어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학당 스태프들한테 라인방에 접속하라. 이제 정식 오픈. 테스트 끝내고 이제 정식 오픈이다. 그랜드 론칭이다. 제가 막 기분 내라고 날리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기분 내시면 좋겠어요. 이제 정식 오픈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왜냐? 이제 좋은 시대예요. 예전에는 하려고 해도 못해요. 과거 성인들을 제가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나면 누구도 못해요. 물질명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문명과 정식문명이 조화만 이루면 지금 거의 공식 오픈이라고 해도 될 만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강의 듣고 이미 재강의만 듣다가 한 몇 년씩 듣다가 참나 접속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참나 접속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질문명 덕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대로만 한다면 지금 물질문명과 예전 성인들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방법들 그때는 테스트 단계였다면 지금은요. 거의 공식 오픈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이 천국이라는 영적 세계에 접속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뭘 하셔야 되냐 이렇게 게임 자녀들 게임 할 때도 좀 물어보세요. 뭐 하는 짓이냐 캐릭터 키워요. 게임 캐릭터 나는 헐벗고 굶어도 게임 캐릭터는 황금혼 입혀주려고 잠 안 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영적 공부가 똑같아요. 놀라움이 많지. 물질문명 덕에 이렇게 설명이 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신 업보의 몸 내가 공부한 만큼 변화되는 몸 공부한 결과로 내가 얻은 몸이 있어요. 영적인 몸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장엄하게 장식하라 불교사상 불교사상과 요즘 게임 게임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 들어오면 놀라움이 마치 똑같아요. 아이템으로 많은 아이템을 얻어서 이 보신을 장엄하게 장식하라는 게 화음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템 육바람을 보시 아이템 장착 지게도 사다가 입히고 인욕 입히고 화음경에 나와요. 부끄러움의 그걸로 장식하라 보살의 몸을 장식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보신을 장식하는 똑같지 않나요? 지금 게임 캐릭터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영적인 사이버게임 같은 영적인 세계에 접속하셔서 접속 먼저 하고 아이디 따고 접속하시고 학당에 오시면 접속 도와드려요. 접속되신다는 게 저희 학당의 신사입니다. 신사 안 따도 접속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접속되신 분들 저희가 신사증 드려요. 저기 개설됐다고 아이디 개설됐고 캐릭터 키우시면 돼요. 언제 신사 드리냐 그래서 참나각성 가능할 때 저희가 신사 드리거든요. 참나각성 되고 게임 메뉴얼 드려요. 그래서 참나각성하고 게임 메뉴얼 받으면 여러분 신사급이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요. 딱 접속 접속하면 얼마 안 돼서 튕겨요. 신사 단계에서는 금방 튕겨요. 하루에 오래는 못해요. 튕기는데 그래도 꾸준히 가서 버티시다보면 캐릭터가 자랍니다. 보시는 키우는 맛이에요. 영적 캐릭터예요. 영적 캐릭터를 키우세요. 게임 세계 속에서. 아이템 육바람일의 아이템 날마다 날마다 계속 더 강화시켜서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된다. 바울이 말한 게 겉사람은 폐퇴하고 속사람은 강건해져다가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속사람을 키우다 간 거예요. 그게 영적 캐릭터 키운 거라니까요. 속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겉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속사람은 천국 시민이라는 식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꼭 이렇게 말은 안 했어도 자기는 로마 시민보다 천국 시민이라는 걸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평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해놓은 말까지 갖고 설명하면 겉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속사람은 천국 시민이에요. 그 양반 전설적인 게이머 게이머였던 거죠. 그 당시 그 시대에 아주 타고난 천국에 접속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속사람 키우다가 가신 거예요. 더 높은 천국 천국도 단계가 있거든요. 영주권 따고 천국에서 여러분 레벨업 자꾸 하셔서 영주권 따고 처음엔 접속이 관건이죠. 그 다음에 영주권 따셔야 돼요. 영주권 딴다는 건 이제 안 튕겨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놀고 그래도 참나가 내 안에 늘 있다는 거 아는 경지가 안 튕기는 경지입니다. 학당 정삭쯤 되면 영주권 따요. 그 다음 시민권은 이제 대사쯤 되면 육바람일의 이런 분석의 전문가가 돼요. 그럼 이제 게임 매뉴얼 홍범 14조를 온전히 소화해내셨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시민권 나옵니다. 그 다음 거기서 통치권 성주쯤 되시려면 리니지 성주 되시면 뭐합니까? 죽을 때 못 갖고 가잖아요. 이 게임은요. 탁월한 게 죽을 때 여러분 겉사람은 벌이지만 보시는 갖고 사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대로 그 보신 가지고 천국에 삽니다. 종교 같지 않나요? 이게 뭐 종교예요. 아니 모든 성인들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철학자이자 종교인들. 그분들의 핵심 사상을 제가 다 종합해보니까 딱 이겁니다. 제가 7년 지금 8년째 이 종교 철학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 게 8년째입니다. 8년에서 내린 결론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 게임의 유저로 만들어라. 하고 하신 거예요. 다 접속시켜라. 그 세계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 세계에서 기다리마. 다 접속시켜라. 나랑 함께 영원히 천국을 확장해가면서 사업을 하자. 모든 성인들이 다 그거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것밖에 없어요. 몰라 괜찮아라고 무조건 접속하세요. 그래서 접속해서 여섯 장 꽃잎을 키워가세요. 여러분 캐릭터를 이렇게 이런 아이템을 자꾸 여러분은 헐벗더라도 여러분 영혼은 계속 살찌우세요. 아시겠죠? 헐벗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내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거 이 돈 쓸 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포시를 하면 지금 내 보신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물을 땅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는 게 이걸로 덕을 잡고 쌓아버리면 그 공덕 포인트 나중에 먹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내 보신 영적인 몸은요 보시의 아이템을 장착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남을 한번 참아줄 때 인욕의 아이템이 장착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뭐하나 진리를 알아낼 때 반야의 아이템이 또 장착돼요. 정의를 구현할 때 유혹을 이겨낼 때 지게의 아이템이 장착돼요. 이렇게 남는 장사예요. 육바람이는요. 순간순간 남는 장사고 내 보신이 무럭무럭 자라간다. 죽을 때 이봐 저승할 때 뭘 갖고 가나 보신이요. 다른 거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보신만 갖고 가요. 여러분 영혼이죠. 영혼. 성숙한 영혼이 이번 생의 결과물이 뭐겠어요. 보신이요. 자녀들이 리니지니 뭐니 게임할 때 여러분 그 게임도 좋은데 나는 더 더 살벌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인생 게임을 하고 있다. 천국에 내 캐릭터를 키우고 있다. 무섭겠죠. 난 내 아이템 지금 너가 볼 땐데 지금 내 육신이 이래 보여도 내 속에는 지금 황급원 입고 있다. 내 영적 캐릭터는 황급원 입고 다닌다. 거기다 단전호흡 왜 해주겠어요. 이 육신 건강하라고도 해요. 단전호흡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 영혼에다가 이 속사람에다가 에너지체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갑옷 하나 더 아이템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내 속사람이 보신이 황금옷을 입게 돼요. 금강 다이아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금강신이라고 이 금강신에 금강신을 입혀주면 여러분 이게 이 영화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영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 원피스 이런 만화 보면 고무고무 열매 먹으면 몸이 상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어요. 영생의 몸을 얻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캐릭터 키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그런 시시한 게임 하지 말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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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해라 하세요. 이거는 죽은 뒤에도 갖고 가는 겁니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캐릭터를 못 키우는데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내가 천국에 접속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내 지금 영적인 캐릭터가 커가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히 죽은 뒤엔 천국 가겠지. 될 리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답답하고 찜찜하시겠죠. 지금 그냥 바로 키우세요. 일단 몰라만 몰라만이라도 주력하세요. 일단 몰라만이라도 하면 선정의 아이템 보신에 보신이 잘합니다. 선정의 아이템이 자꾸 갖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업 하는 겁니다. 말랩의 경지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말랩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이죠. 거의 부처님 경지죠. 부처님 그리스도 경지 이런 말랩의 경지까지 계속 보신을 키워가는 재미죠. 사도 바울이 얘기 다 했어요.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의 충만함에 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말랩까지 꼭 가야 된다는 아주 그냥 욕심이 짱짱하신 게이머입니다. 그분은 천국 게이머예요. 자기 말랩까지 가겠다고 아주 그냥 소원을 하고 그리스도 의 충만한 경지까지 난 꼭 가겠다. 이해 되세요? 여러분 천국에 일체 바로 만나려면 우리는 견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미탑을 정토정도 똑같아요. 정토정. 죽은 뒤에 정토가야지 하고 아미탑을 하고 계시다면 날 샌 겁니다. 아미탑을 한 번 할 때 지금 천국의 정토에 접속이 돼야 돼요. 아미탑을 할 때 정토에 접속을 해서 영꽃 위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실감 나야 돼요. 눈앞에 아미탑을 보인다는 건 내가 내 참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참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성자들도 나랑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미타 사상이 왜 나왔냐면 부처님을 못 봐서 공부 못 하겠다고 하니까 방편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 아미타불이 그럼 너 앞에 계속 있으면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예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정토 보내줄게. 아미타 아미타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에서 딱 그 아무 아미타불과 완전히 접속이 되면 나무 아미타불이 항상 너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친견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다시 보세요. 여러분 몰라 괜찮아 그래서 참나를 계속 만나요. 하나님 만난 거고 참나를 만난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바로 만났다고요. 날마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아미타불도 비로자나불의 작용일 뿐인데 지금 내가 날마다 비로자나불을 만나면 아미타불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뭐가 부족해요. 이미 정토지. 아니 거기 가야 부처님 만난다는데 지금 정토정 하는 분들 그래요. 어차피 이번 생에 견성은 글렀고 정토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정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공부를 잘할 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정토에 접속하고 살아서 천국에 접속해서 지금부터 영적인 캐릭터를 키워가세요. 게임 홍보 같죠? 이렇게 와닿으시면 뭐라도 좀 와닿으시라고 공식 오픈 그랜드론칭 게임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락 천국 아무튼 접속하시기 지금 혼자 계속 접속해 지금도 접속하고 계셔야 돼요. 놀 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노는 동안 다른 게이머들은 지금 다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아이템 얻으러 다녀요. 여러분 놀 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좀 경쟁을 붙여야지 잘해요. 왜냐하면 경쟁을 안 하면 나 혼자 하다가 쉬면 쉬는 건데 또 다음에 들어가 있더니 나랑 그때 같이 신사였는데 한 친구 지금 학사돼서 뛰어다니고 이러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영적인 캐릭터 키워가시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